부작용은 그저 개인의 차이일 뿐이라는데요.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염색약 10개 중 9개의 PPD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 게다가 부작용이 없다며 방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색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피부에 시험을 해보시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염색약을 손목 안쪽에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자가진단법이 부작용 대책의 전부인데요. 사람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관상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의 실험을 도와줄 두 학생. 실제로 이 두 명 중 한 학생은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인당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넓고 두툼하고 거기서 퍼져나오는 눈썹이 힘이 있고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지금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과연 관상가의 말이 사실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직업이? 저 지금 대학생입니다. 어디? 저 서울대학교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명문대학교 학생 맞다고 하는데요. 감안하지 않고 좀 더 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관상학에서 말하는 공부 잘하는 관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면 잘해주세요. 이 얼굴입니다. 아이고. 관상학에 따르면 눈썹 끝이 하나로 모이고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붙여가지고 올래요? 하지만 관상은 학문일 뿐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 관상의 인기를 이용해 불법 마케팅을 하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관상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을 통해 관상을 바꾼다는 이른바 관상 성형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관상 성형을 하고 있다는 한 성형외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관상 성형.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으로는 운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여러 전체를 보고 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미삼아 또 호기심삼아 보는 관상.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렇다면 한글날은 공휴일일까요? 한글날이 공휴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30%에 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당전에 11월 20일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찍어놓은 건 까만색이에요.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라는데요. 이처럼 인쇄된 달력은 물론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나라에서 노는 날이니까 놀긴 하겠지만 하여튼 많이 헷갈리네요.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란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암물질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 중인 자동차 도장업체입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페인트를 사용하고 무단 배출한 업체 52곳이 적발됐습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주택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 불안감은 크기만 한데요. 놀이터가 있어요. 가끔 락한 냄새가 나긴 했어요. 신단 역하고 애들한테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걱정되죠. 현재 불구속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오염된 필터를 사용 중에 있어 정화는 기대해볼 수도 없는 상황. 이 필터인가요? 이 환기기구 필터는 이렇게 더러운데 교체를 안 하세요? 이 필터 안 나가는데 150만 원이 넘어요. 나가면 공기장은 다 퍼지지. 이거 뭐 갖다 해도 이상이 있겠어요. 발암물질인 유해물질들을 다루는 만큼 더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